안녕하세요 게임월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. 저는 레벨을 120에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3명입니다. 오늘은 이 게임을 어떻게 설명해드릴께요. 시작할 때 적은 적은 적을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정말 일부러 다킬 수 있습니다.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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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을 필요하지 않습니다. 강한 적자를 찾는거에요. 강한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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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파이팅이 더 지하기가ibility입니다. 와우! 강한 적을 맞았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되요? 쉽지 않나요? 다시 우리는 강한 적을 찾기 때문입니다. 이제 우리가 늦게 된다면, 아주 쉽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 저는 강한 적을 추천했습니다. This way you can get a lot of points in a short amount of time. Like me, you can reach 120 rapidly and become 뱅크